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무엇인가 10회차를 맞이하여 어쩌다 이렇게 됐지만 굽네치킨을 시켜보았습니다 아 이거 교촌치킨 아닙니까? 아 교촌치킨이 굽네가 아니라 교촌치킨을 시켜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닭을 먼저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은 간이 되어있지는 않군요 음 음 메인이 소스거든요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으려나 으음 으음 음 으음 음 으음 으음 핵막물 명대꾼 소스 하나는 크림치즈 이게 크림치즈고 하나는 갈릭소스 개인적으로 갈릭소스가 좀 괜찮지 않나 싶은데 치킨 모드 치킨 모드 치킨 모드 치킨 모드 치킨ft 치킨이 젠노톤 한 120개가 나오겠네 120개가 나오겠네 감자 여기 있습니다 2점 치킨 어딥니까? 교천치킨 이거 후라이드 아니에요? 나 후라이드 말고 간장 같은 거 좋아하는데 20,000원 24,000원이요 젠노톤 120개 먹방 2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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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이 으 으 크림치즈, 스파게티 말고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아 냉동 그거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뭔 치킨 어떠세요? 옛날에 제가 판타지에서 널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 그때 그래서 뭔 치킨 하라고 지웠었습니다 아니 까르보나라 말고요 좀 더 비쌌는데 91년생이에요 크림호동 말고요 세 글자였었나? 아니야 아니야 치킨 말고 약간 우동같은 라면발에 소스가 약간 이런 맛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굽네 이거 굽네 그럼요 방송 안할때 많이 보죠 보통 틀고 자요 malfunction 초고기 초고기 두부로 초고기 맛있어 형 鹹 그리고 초고기 초고기 별로 없어가지고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기름이 많냐 뭐야 이거는 아 다음 곡 될 때 됐나 끊긴 것 같은데 멜론 틀면 저작권 걸리죠 군네 치킨 군네 나도 이름 모르겠는데 아 이거 교천시킨이에요 나 교천시킨이네 군네 왜 이렇게 유입했지 교천시킨입니다 입니다 음 라이스치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이스 치킨이 뭡니까 바삭한 솔라이든 저는 솔라이든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쌀가루같은거 뿌려서 겉에 쌀가루같은걸 뿌렸다구요 난 아직 어린애 입맛인가 나이 먹으면 후라이드만한게 없다고 하잖아요 나는 아직은 후라이드가 별로인거같아 소스요 괜찮아요 아주 적절한 분배를 해가면서 먹고있죠 근데 뭔가 팍팍 찍어먹기에는 소스가 좀 부족한거같긴해 아 직접 산거냐고 어... 그렇죠? 어... 왜 이거 시켰냐고? 누나가 이거 신메뉴라고 이거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알았다 오케이 하고선 했지 뭐 저거 핫쏘하네요 저거 핫쏘하네요 음... 설마 배가 올라오는데 아 그럼요 누나는 안 나눠주죠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아니... 자... 음... 그음... 에... 하음... Estivi 6살이 나는 8년생 나는 9년생 크흠 이거 큰일났네 소스는 없는데 아뇨 같이 안살아요 개인적인거는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촌치켓 아 전 하도 안되 많은거 같기도 하고 먹을수 있을거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느끼해 뭐라도 같이 찍어 먹어야겠는데 좀 느끼해 아 다음 곡을 들어야 되는구나 아 어이 어 고도의 컨트롤 리필을 하겠구만 오게 여럿조각 남았구만 일곱조각이군 아 아 진짜 귀찮게 마우스 움직여 아 안되겠다 아 아 입장에 깨졌습니까 저도 핸드폰 액정 깨졌어요 근데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흠 으 아 아 근데 춥다 캠을 열어놔야 돼 아 문을 열어놔야 돼 그래야지 캠 위치에 맞아 가능할까 한 마리 가능하겠네 4개 오늘 치킨이에요 그디어 먹방이 10회차를 왔기 때문이죠 먹방을 맛보고 아! 다음 곡 다음 곡 내 마우스 어딨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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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졌고 노래가 이런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 바삭함이 더 사라졌군 진짜 안 좋은 걸 너무 크릿 얘들로만 3개가 남았고 이거는 뭐에요? 얼마 남았다 다 왔군 이제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다 왔군 이제 다 왔군 다리가 허들거리다니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자주 앉아있었는데 뭔가 뼈가 되게 많다 뭔가 뼈가 되게 많다 제가 치킨을 먹었잖아 그죠? 먹었는데 치킨에 뼈가 말인데? 뭐 발가락이 싫어요 음 마지막은 다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다 먹었군요 라이트 치킨 맛 저랑 안맞아요 전 이걸 먹었으면 안됐어요 라이트 치킨 맛 전 이걸 먹었으면 안됐어요 뼈는거 아니 뼈 없는거 선호합니다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는데 뼈 없는게 먹기 좋아가지고 가슴 . 뼈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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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뼈는거 에게 뼈는거 아 뼈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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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1년생 입니다 노래 틀게 없어가지고 틀었습니다 합선 이제 안하죠 아 그냥 손 묻힙시다 다리 닦으면 되지 뭐 어휴 좀 조용하고 잔잔한걸 듣고싶은데 음 이 정도면 잔잔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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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치킨 국물 먹으면 몸이 안좋나요 아 안좋아요 감자 두 개를 한꺼번에 먹어달라고? 아 이거 쇼턴 치킨 아 아 천천히 먹어 너무 빨리 먹고 있어 아 아 아 아 소스가 맵다 아 아 말랩이요 말랩은 계속 되는거죠 아 엔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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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한달 안됐습니다 아직 한달 안됐습니다 아 아 저 덱키보드요 잼서트는 말랩되면 팔려고요 항아리요? 저는 별로 생각 없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하길 원하는 것 같애 10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다 치웠습니다잉 감사합니다